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 지구과학 전문가 오지현입니다. 자 2021년 4월 14일에 치러진 고3 학력평가 지구과학원 총평과 해설강의 같이 쭉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 지난 3월달에도 학력평가 한 번 있었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3월 학력평가의 총평과 사실 이만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구과학원은요 아주 쉽게 출제됐습니다. 이거는 쉬워도 세상에 이렇게 쉬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출제가 됐어요. 쉽게.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이 문제가 우리들이 풀어야 될 문제의 끝은 절대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절대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물론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어. 그래서 이전에 받아보지 못했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오케이 그건 매우 고무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에 대한 성과를 얻어낸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기뻐하는 건 좋은데 너무 오래 기뻐하거나 스스로 나는 완성됐다라는 생각은 절대 아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어지간하면 이런 걸로 아주 100%라고 말씀 잘 못 드리는데 그런 말씀 잘 안 드리는 편인데 앞으로 치르게 될 6월평가원 모의고사, 9월평가원 모의고사, 그리고 2022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절대로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로는 출제가 안 됩니다. 이건 100% 100% 99.99999% 변별력이 안 생겨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N수생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은 시험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풀 때 느끼는 어떤 체감 난이도라든가 하는 느낌은 사실은 고3 현역 학생들, 이제 본격적인 수능 공부를 얼마 해보지 않은 친구들과 나름 이 수능판에서 조금 경험치가 많이 쌓인 그런 재수생, N수생 여러분들이 봤을 때 느낌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체로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따라서 문제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좋은 점수가 나왔다는 건 물론 기뻐할 만한 일이긴 해요. 하지만 거기에 너무 도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혹시나 만족스럽지 못한 점수를 받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요? 그런 분들을 위한 몇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다고 했을 땐 제가 볼 때 원인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개념 공부가 다 안 됐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전봄이 공부가 다 안 끝났어. 그래서 아직 빈틈이 많이 있어. 그러면 문제 풀기 어려울 수 있겠죠? 배운 게 없으니까. 그다음 개념 공부를 다 하긴 했어. 그런데 이게 분량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다 했지만 예전에 배웠던 앞쪽 단어 내용들 그리고 한 달 전에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까먹은 거예요. 공부가 다 됐지만 까먹은 부분이 있었을 때는 풀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이게 단순히 암기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긴 해. 물론 용어라든가 어떤 과학적 개념 지식을 까먹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해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이라든가 흐름을 까먹을 수도 있고. 내신 대비는 좀 부분 부분 시험 범위가 쪼개져서 진행되지만 수능 시험은 전범위에 대한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분량에 대해서 사실 한 바퀴 딱 공부 끝냈을 때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 남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꾸준한 복습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공부가 안 됐거나 공부했다가 까먹었거나 그 다음 세 번째가 긴 시간 동안 시험이 치러지다 보니 공부는 다 됐고 다 기억을 하고 있어. 그런데 집중력이 결여돼서 피로감이 확 몰려와서 뭔가 다 알겠는데 또는 또 문제 풀다 보니까 너무 쉬운 거지. 그래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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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쉬운데 라는 생각에 방심을 한 나머지 짜잘짜잘한 실수를 한 경우에 아마도 만족스럽지 못한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점수가 만약에 부족했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해보시고 그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서 빨리빨리 채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겠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좋아요. 그리고 조금 낮은 확률이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해. 뭐냐면 개념학습은 됐지만 문제 자료를 보고 내가 배웠던 어떤 지구과학적 개념의 어떤 적용 적용시키는 과정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이 조금 부족해서 문제가 안 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건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 자료가 많이 어렵거나 복잡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혹시나 또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또 그에 대한 연습 또는 기출분석 EBS 연규제 분석 그런 것들 많이 해보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아주 쉬운 시험이었고 누군가는 공부가 좀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어려운 시험이었을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문제들을 볼 땐 아주 쉬운 시험이었고 아시겠죠? 아마 올해 여러분들이 치르게 될 모의고사에서 지금 3월달과 4월달 학력평가만큼의 조금 평이한 문제들로만 이루어진 시험지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 또한 해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보고 여러분들 놀라시면 안 돼요. 오케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절대 이런 정도 수준으로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오케이? 시험지 냄새도 다를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여러분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더 열심히 더 폭넓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나가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따라오시길 바라고 자 총평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1번부터 문항 해설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